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보 탭탭의 헤드꼬치 감독 양대인입니다. 정말 어느 나라든 다 경관은 좋지만 유럽의 이런 경관도 보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8강에 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같은 3풀에 같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뽑혔으면 진영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제가 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과정은 간단하게 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과정이 직관적이어야 쉽지 않아요. 이게 직관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선호했던 방법들이 몇 가지 챔피언이 너프되면서 그리고 월즈 오면서 메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스왑까지 중국 팀들은 많이 안 하는 과정이었어요. 중국 리그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티어 정리도 이미 해놨지만 티어 정리를 하면서 수업 상황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단순한 걸 저희가 준비하고 싶지만 직관적인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지금 참 많죠. 사실 제 기억에 첫 번째 판에는 오로라와 요네가 닫혀있었어요. 그래서 그 챔피언이 없는 과정에서 밴픽을 했는데 그 과정이랑 그리고 이제 르블랑을 잘 하길래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블루 팀은 사실 어쨌든 저희가 좀 자신 있었고 레드 팀에서 이제 좀 르블랑을 밴하자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게 잘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롤이라는 게 언제나 어느 정도 코어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코어픽 싸움에서 이기는, 이기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황에서 조커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일단 다전제,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흥분 상태라 다전제의 악마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만큼 제가 어쨌든 상대방한테 어떤 압박이 되거나 되게 극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식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 운 좋게 9분의 1 확률로 3승 2패였는데 3승 1패인 팀과 붙어서 저희가 제 기억에는 9분의 1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그나마 NRG라는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운이 왔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3승 1패조에 누구누구 있는지를 제가 지금 사실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원을 이기기 위해서 담원을 이기기 위해서 어제는 플라틱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경기를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썼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딱 꿀질해서. 아 네 좀 진정하시고요. 올해를 통틀어서 중국은 심지어 시드가 1, 1번, 4번 순위요. 1, 4, 5, 그 다음에 8, 9 이렇게 같은 조 편성이 되고 스프링 때요. 2, 3 이렇게 서로 다른 조 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거의 항상 리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리닝과의 경기는 많이 치뤄봤다 보니까 그래도 서로 좀 장단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또 다른 게 작년에는 웨이웨이 선수 한 명만 썸머에 저랑 같이 합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명의 선수가 합류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희노애락이라 하죠. 힘듦과 좋음과 서로 진짜 짜증도 내보고 이런 다사다난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프로의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보단 작년에는 선수들 넷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와 웨이웨이 합류해서 총 헤드코치만 하면 선수 2명 중에 2명만 변했다면 지금은 선수 2명이 변한 게 저는 좀 더 체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선호도나 친해지는 과정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고 그래서 난이도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다둔제의 악마라고 불러주신 만큼 선수들 제가 잘 도와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 봤을 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좋은 사람한테 잘 대하고 그리고 항상 진정성 있게 정말 선수한테 앞에서 할 말 뒤에서 할 말 저는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정말 그런데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이런 운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감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보면 감독이라는 직책이 결국에는 인게임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축구나 이런 거는 실시간 개입이 되잖아요. 한 세트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분명히 내가 큰 도움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 잘 말정리를 흥분해서 못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선수들이 좋은 습관이 많이 생길 수 있게 그런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팬분들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도 그리고 선수들도 안 지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점보다 일단 정말 일정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경기장 간의 이동이 시진 중에 있다라는 게 그 이동하는 날도 스크린 못하고 도착하는 날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동하는 일정이 있으면 거의 스크린이 이틀을 더 못해요. 한국보다 이런 점도 정말 엄청 크고요. 근데 심지어 그게 패치 버전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크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정말로 이런 일정에 대한 정말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사실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조금씩 다 배우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라 너무 많은 걸 배워서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일 큰 차이점으로 느꼈던 게 방금인 것 같아요. 일단 웨이브 팬분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8강이 왔는데 일단 이 경기 며칠 없는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디까지 해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서머 플레이오프 때도 제가 어디까지 해낼지 모르나 정말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